안녕하세요. 엑스웍TV입니다. 14호 태풍 고인후 관련 유럽중기예보센터와 미국기상청의 예측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9월 21일 목요일 새벽 2시 현재 북서태평양 남쪽 바다가 심상치 않습니다. 미해군합동 태풍경보센터 jtwc는 어제부터 괌과 북마리아나제도 동쪽 그리고 미크로네시아 북쪽 해상에 96w 열대요란 태풍의 씨앗을 추적 감시 중에 있습니다. 하루가 지난 9월 21일 목요일 새벽 2시 현재 96w 열대요란 태풍의 씨앗은 어제의 옐로우에서 오렌지 써클의 단계로 업그레이드 되었으며 이 의미는 20일 시간 이내에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중간 이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제와는 전혀 다른 태풍의 예상진로와 발생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9월 21일 목요일 새벽 2시 현재 보여지는 미국기상청의 태풍 시뮬레이션은 14호 태풍 고인후가 먼저 발생하고 그 이후 기이어서 15호 태풍 볼라벤이 함께 발생을 하며 선행 14호 태풍 고인후를 뒤따라가고 있으며 오가사와라제도 인근 해상에 도달하면서부터는 선행 14호 태풍 고인후를 후행 15호 태풍 볼라벤이 흡수하는 시뮬레이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 태풍은 서편향하여 일본 규슈와 시코쿠섬을 스치듯이 지나간 후에 일본의 수도인 도쿄에 상륙을 하는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9월 21일 목요일 새벽 2시 현재까지도 유럽중기예보센터에서는 끝까지 태풍 발생이 없을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는데요. 유럽과 미국의 예측 중에서 과연 누구의 판단이 더 정확할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